신의 벌전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신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네, 그렇죠 이쪽으로 줄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아시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요새는 안 가있기는 잘 모르겠어요 무당이 될 사주팔자로 지녔습니다, 어머님은 그리고 우때에서 지금 그런 것들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식들이 가물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엎어라 뒤집어라 사주팔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공주자손도 지금 신의 가물의 영양의권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안씨의 이 지금 자손 역시도 지금 자리 자정이 안 돼요 아직도 그러는데 이거를 엄마께서 조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그래요 백발이 노고지고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된들 신의 성수는 푸르르고 초록 같구나 네가 이 길을 가지 않아 자식들이 계속 이런 판란을 겪는구나 업장을 닦는다고 닦았어도 거기에는 못 미쳤고 먹고 사는데 급급했고 힘들었고 아이들을 버리고자 했었고 때로는 너도 죽고자 했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무슨 팔자가 황망한지 앞에 있는 새끼까지 보내고 어? 그리고 다 앞세워버리고 결국에는 홀로 지내면서 너도 살아간다고 애 많이 쓰고 참 고생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 신의 줄은 계속 올롤이 감겨서 무시하고 거부하고 모른 척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너에게도 관세를 줬다 하거든요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제가요 육종암 수술을 한 12년 전에 했고요 피부 육종암 팔을 이식했고 당일 살 때 그거 하고 지금은 뭐 혈압이 있고 당뇨는 전단결핵하고 혈압이 있고 고지혈 좀 약 먹고 그냥 시내의 벌전이 굉장히 강긴 집안입니다 이거를 갔다가 제사는 지내죠? 제사요? 네 제사 어디에서 지내는지 제사를 지내기는 지내거든요 제사는요 제사상이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 엄마나 누구네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어디 되게 허름하고 저 우리 집 아저씨하고도 제가 이혼을 했잖아요 네 2016년도 네 1월 16일 날 네 애들 둘 마트가 제가요 25년이 6년이 마트가 아 둘 다 있고 제가 가질 곳이면 다행히 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 있다가 2016년도에 이혼 안 해주면은 우리 아들이 막 저개비한테 막 뭐 저가다가 때리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엄마 아버지 이혼 안 해주면은 아빠하고 이혼 하나만 엄마도 앉아 안보려고 해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제가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네 제가 지켜올 거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 하나만 그 네 엄마의 질은 지켜주고 네 그래가지고 아들 위에서 희생하려고 시작했는데 결국 우리 아들이 엄마가 도장한 지 엄마도 안 보려고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제가 제 즉위로 아이고 아들이 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지고 되고 지금 그래가지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 뭐 시니어시고 지금도 고우시고 예쁘시고 시니어시고 지금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뭐 친구로 사이기든 시니어시고 이리 다르다가 가는데 오늘 빵꾸가 났어 이거 보려고 이리 됐는가 보다 싶습니다 제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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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뭐 주니어가 있고 또 아 간장하겠지 죄송합니다 모델처럼 너무 고우세요 예쁘세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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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이 시내 가물들이 지금 제사를 어디에서 허름한 데서 지내고는 있으나 이 지금 조상들이 그쪽으로 갈 길이 없다 형제지간을 다 봅니까? 형제지간에 누가 죽은 사람 없어요? 우리 형제지간에 죽은 사람 있어요 누구죠? 우리 오빠 오빠가요? 제일 큰 오빠 죽고 그리고 돌 안에 죽은 게 둘이 있었어요 네 네 네 네 네 할머니가 앞세우라고 했고 본인 사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 시내 벌전들이 결국에는 이게 조상이 아니라 귀신가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팩트는 뭔가 원초적으로는 엄마도 이런 사주를 타고나고 싶어서 타고난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부모 탓을 하기에는 전부 다 백골이 진토돼가지고 다 가신 분들 꺼내가지고 여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원망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앞길이 구말리고 지금 생태 같은 자손들이 자리를 못 잡고 하나는 이혼을 하겠다 하나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엄마 발목을 더 잡게 되는 거고 이제서야 가려는 게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보수적이시겠지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아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 엄마하고 지금 동갑이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세련되시고 아름다우시고 예? 근데 그 억겁의 세월들을 그렇게 황망하게 보냈기 때문에 지금 모두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또 그렇단 말입니다 아파 보면 아 이제는 내 걸 먹고 내 걸 챙기고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되는 지금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식들이 풍파가 너무 많다 걱정이 그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쟤 때문에 네 근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점사를 보는데도 할머니가 굉장히 화가 난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후란 사람이 사후별상이 그렇게 모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자손은 이 공주 자손은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계속 뭔가 잡히지 않고 자리 자정이 안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 판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할 거 없다 자식들의 성부를 주느라 자식들의 성부를 주고 명수 땜하고 그래서 즐겁고 아름답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상들의 모든 한이라던지 뒤집혀져 있던 이 신의 가물들을 모두 걷어내는 게 이게 첫 번째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자정이 될 거고 아이들이 산다 못 산다 하지만은 아예 예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생으로 지금 전부 다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다시 돌려놓는 수밖에 나는 없다고 봅니다 신을 노자에 가게 만들었고 신들을 다시 굉장히 화기가 돋기도록 만든 거는 인간들이니까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이 자손들은 그 줄을 걷지 않는 이상 계속 가시손이 될 겁니다 엄마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줄을 정리하고 감으로 정리하고 이 자손들을 실상의 자손들입니다 굉장히 귀한 삼신의 자손들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었고 부모에게 휘도하고 싶었고 하지만 미치강이라고 난리치고 무슨 또라이라고 난리치는 것도 그게 없습니다 사려면 살 수 있죠 우리끼리는 부모님들은 당신네들은 살 수 있었겠지 근데 애들이 지랄하기 시작하면 못살아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 다른 케이스지만 재혼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싸우기면 못살거든요 못살해 절대 못삽니다 불이 죽어놔도 좋아 죽어도 절대 못삽니다 맞습니다 이게 부모의 멍해고 결국 자식 위에서 한다고 했는 일이 결국은 이렇게 다시 화살로 내리꽂혀가지고 엄마를 힘들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거는 너무 슬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굳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하셔야 될 겁니다 계속 예 제가 구태를 어쩌라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 아니지만 성격상 그래도 이 모든 신의 가물들과 이 지금 추직에 돌아가시고 전부 다 구중 구천을 떠돌면서 당기는 이 가시손들을 걷지 않으면 솔직히 좋은 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선택을 조금 하시던지 아니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그게 여력이 안 되신다 그러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한에서는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들으시려고 그 뭐 하시는 거 어 3시간 나라에서 3시간 일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이번에 됐는 거 그거 갔는데 그 투숙하는 환자인데 일주일에 3번 하는데 그 오늘 원래 그거는 이제 4시간 투숙하고 남아 1시까지 집에 오기 때문에 1시대에 우리가 가기로 되어가는데 딱 그 월화수목금 중에 월요일날만 그 집에만 그러는데 오늘 막 날짜를 깜빡 1시에 가는 걸로 있었는데 아래 전화 왔는데 그거를 깜빡했지 뭡니까 왜냐하면 딴집에 또 한 번 전에 그 사람 투숙하다가 갔다가 입원했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 헷갈려가지고 그래 못가가 있어 이렇게 야가 전화와 택시 타고 그래 온 거예요 마침 그래서 인연이 돼가 이래 왔지 안 그러면 일을 갔으면 오지도 못해 그랬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딸 삼아 저도 비슷하거든요 나이가 그랬으니까 어 무당 딸 하나 영특한 거 삼았다 생각하시고 답답하시면 전화하시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세요 선생님 많이 들었는데요 선생님 말씀 중에 여러가지 제가 참고사항 할게 너무 많았습니다 짧은 이야기 대화 속에 모든 걸 제가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미 나이가 먹고 다 살았지만 우리 딸이 앉아 자식들이 잘 돼야 되는데 제일 높은 바람이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선생님 이혼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이혼하고 우리 사이하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집에 5년 동안 말 안 하고 산다 하면 그 제아가 아닙니까 네 정리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네 그것도 아마 만약에 이제 뭔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집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씨가 중이고 안씨가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할 모양입니다 그랬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그렇다고 이게 하루아침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혈상이 애를 안 놔주기 때문에 그게 지금 더 문제거든요 안 되면 뭐 되게 해야 되지 사이가 천재 이혼을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해주는 문제 아닙니까 네 맞아요 하게끔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될런가 한꺼번에 해결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저는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두 가정을 두고 아버지 가정에 그리고 엄마 가정에 거기 양쪽을 양쪽 뿌리를 두고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생각해 보시고 또 어 저 우리 공주하고도 얘기해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련지 네 네 그런데 선생님 아까 이야기 도중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꼭 한 가지 가져갈게 아까 신 뭐 그러면 제가 신 내림 받는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 절대 아니지요 지금 이 나이에 뭘 제가 하겠습니까 아이고 아까 선생님 좋은 말씀 했을 수 있는데 우리 딸이 살 빼고 했을 때는 너무 이뻤어요 손 하나 안 대고 또 나가도 아무 지금 얼굴 손 하나 안 대도 참 너무 이쁘다고 지금 막 영화배우 탈런트 가라카면 고등학교 때 막 제가 막 왔거든요 아까 피크합에 가려고 그랬는데 막 시집가고 아가 너무 찌들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돼 몸만 스트레스 살이 제가 이렇게 하긴 해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내가 따라온 이혼은 잘 됐다 싶은 게 오늘 아가 제가 어떻게 하면 살로 좀 빼가지고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살만 빼면은 자는 진짜 이혼해도 어느 누가 저게도 저 갈 수 있는데 여자는 얼굴 아닙니까 여자가 얼굴도 중요하고 뭔가 이런 컨디션도 중요하고 맥시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보면은 도화가 있느냐 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복이 없지 않아요 그래요? 예 사람복이 있습니다 인덕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살만 때문에 예 예 살만 일단 몸에 집중을 그렇게 했는데 자가 자포자기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꾸 누워있다 그래요 안그래도 맞아요 화가 이렇게 되니까 뭐 말하면 확 요만한 말도 못해요 선생님이 아까 살빼라고 이야기해 주고 나는 바깥에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은 엄마 잘 몰라겠어요 제발 이러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살빼고 그래 선생님요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그러면 뭐 이래 뭐 말로 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구슬해야 된다 이 말하는 거지요? 그럼 그런 건 어디 가서 하는데요? 구단 가서 할 거고 제가 주관할 거고 제가 경관만신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도 무당이시잖아요 그죠? 40년째 지금 친정엄마가 불리고 계십니다 부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로 대신 이제 모시고 엄마 모시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음 이렇게 해서 예 한번에 시원하게 탈업도로 음 탈업도로 네 제가 지금 4대째 제가 무당이에요 외갓질러 선생님 말들이 속시고 내가 오늘 결혀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인상 저거 몸도 날씬하시고 몸도 좋으시고 저는 그래가 우리 딸이 그런 거 받으라고 하는가 싶어 놀라는데 받지는 안 해도 되고 전혀 아닙니다 그럼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선생님이요 되는대로 나중에 차례차례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당장 저를 뭐 뭘 보고 아니 뭘 보고 아니라 그래도 준비는 어느 선에 해야 내 마음을 저도 이렇게 한번 좀 계획을 해보려고 네 나중에 연락 주세요 응